자, 수위부터 시작하면 되지? 자, 이제 시작할게요 오호호호, 오케이, 오케이 음, 뼈뼈뼈뼈 오호호호, 더블킬 나이상 자, 가봅시다 마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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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 마셔 마셔, 마셔, 마셔 염랑감 바리타 아, 권총들여야 되면 또 깜빡했네 근데 이게 스피릿포스를 권총을 하기에는 좀 너무 빡세가지고 대피하고 있긴 한데 빨리 깨고 원총해야 되는데 아, 좀 순종말고 침착하겠을거 같은데 박스 뺐어 근데 뺐어 뺐어 뺐습니다 네 셔틈 한 번 네 셔틈 한 번 네 아이고, 호랑님 감사합니다 나 2층 간다 와, 삥샷 뭐야 오이가 없네 끝까지 쪼고 계시네 알고 있었던건가, 이 스킬을 다시 노래 아이콘 오케이, 의자 좀 내쳐 봐야겠다 짝딱 안 돼, 우리? 2층 스나 있거든 1층 B 하나, 빙 2개 나 샷타운 한다 나 앞에 있는 사람 B 안 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안전하게 쏠 걸 2층 스나 고정에 셔터 큰중간 2명이네 큰통 1명이었어 망스타 저 사람 까비 두 번째 거는 그거 오해인데 근데 이제 전에 형 뭐야 한창 디스코트 좀 예민할 때 얘기 많이 했잖아 사람들한테 막 그런 거 있었어 형은 장난식으로 한다고 생각했지만 받아들인 사람 그게 아니거든 스나 가지고 질책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야 예전에 지금은 이제 안그러잖아 아 지금 안그러면 되죠 근데 그런 거 있었잖아 그 좀 맘에 좀 답답하면 살짝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오우 요새 제압복 다 깐다 나간다 장 나간다 나이스 왜 안맞냐 왜 안맞냐 아이고 이것을 말이여 왜 셰프 형 그대로 말이 없노? 아 다 친하니까 장난치는거지 그때 실제로 그 한 사람은 한 명 밖에 없잖아 그 사람도 둘이서 해결했는데 이제 어쨌든 내 방송에 일러 바친거잖아 그니까 좀 안좋게 표현하면 그렇잖아 둘이서 해결했는데 내 방송까지 와서 얘기하는 거는 나보고 좀 뭐라 해달라 이런 의미인데 그거는 해결했는데도 방송 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분이 잘못한거지 제가 셰프 형 좋은 분인거 아닐까 됐습니다 꿀잠 주무시면 돼요 맞지 영혼엔 당연하지 개구탄 소리 셔터 옆 뭐야 옆관조 하네 아파요 개구탄거 조심 타 있는거 조심 2차항에 포가 안맞았어 네 적배사나가 응 으응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내가 보였나? 바로 보였나 보네? 아 2층 고정인데 내한테 좀 뭐라 좀 해도 뭐라 해주세요 나 왜 이렇게 못하노 아 형이 더 그러네 둘 다 화이팅 그래 장사가 좀 되나 거기 그 킬에 도움이 좀 되나 아 구독자 본다라고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삽혀서 하고 있습니다 삽혀서 저기 순 없잖아 어 뭐야 내 위에 있노 갑자기 5킬 했네 아 이거 큰 시울거 같은데 그러니까 2층 하나 있고 큰 중간 둘인데 2층 쓰나 반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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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손이 너무 꼬인다 갑자기 웃자노 전답 좀 알려줘 전답을 알려줘 역시 알고 있구만 자 수위부터 시작하면 되지 자 이제 티 할게요 그럼 잘해라 오호호호 오케이 오케이 1등만 할 수 있는 소리죠 4비트로 다 알제? 오케이 오케이 바로 만들어줌 어? 와 안죽노? 와 안죽나 이말이다 상탄나노 상탄나노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짜쓰 내 밑에 누구? 내 밑에 누구냔 말이다 아 시작했죠 시작했죠 이제 시작이죠 어 폭이 뭐고 이거 젤리반 여보 요도도도도 멈춰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짝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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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ird I baru чи 수고하기 죽이냐 ğim 짝힛 겨운 학 Dos 지면 3걸 쓰나? 어.. 제일리 있는데 강샤 찹찹 턴영님 큰 쌀 때 전반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깜타피야 왜 하필 그니까 하필 또 그 우주에 기운이 있다니까 미드필더요 미드필더 활동반경이 장난 아닌데 마핀 두개 나 살았다 미안 살긴 살았다 희망 희망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희망 희망 억치..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그거?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. 어두신이를 모였다니깐 어두신이가 뭐였지? 침략에 남이 안보십니까? 예예 안봅니다. 무서운거 싫어했어요 아 그 무슨..무슨 이야기 나누는거.. 아하.. 제가 그.. 그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밤에 화장실을 못갑니다. 그거 들으면 아.. 무서워.. 아.. 근데.. 애입니다 애 해변이 귀신을.. 아아.. 해변이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여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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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고차는 발.. 아 이걸 못잡아줬다 뼈들어! 아직 못잡았나? 정신없다 잠깐만.. 이걸..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된다 잡고있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아.. 뭐야 저쏘 형님 안녕하세요 뭐야 294개 우와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와.. 아 침착이 있을걸 와.. 휘둥샤케 감사합니다 저쏘님 휘둥개 있었어? 휘둥개? 어.. 휘둥샤케 나이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기세에.. 멀어서 역전가자 오케이 마지막에 좀 침착하지 못했노 갑자기 휘둥샤케 어.. 오케이 튜토반 튜토반 여쭤봤나요? 잡았어 잡았어 네 발감둘 나이상 승리하셨습니다 어떤데? 아까 나 몇 킬이었노? 몇 킬에서 올라왔노? 아까 내가 봤을때가 6킬이었나? 키고 가 옆에 빙하나? 옆각대 옆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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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설아 반 아 민실장 반 설아님인줄 다감 둘 나이스 설마 또 칠칠에서 또 설마 못먹는거 아니죠 이거 5킬에서 올라왔어요 나이스 셧선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희동샷 옆에서 찍어줄게 이번에 개구수 나 나 우리 셔터면 있나? 개구수 나 자르면 노 앤스월인데 핀다 핀다 핀가공 안 지나가노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개구발 개구 타이슨 개구에 포가나 개구 잘랐고 짝리 발둘 짝지 발소리가 안졌다 이님 네 나 작대로 뽑고있어 딴데만 발둘 희철하인마 짝디 소리 짝디 소리 짝디 소리 짝디 모이겠는데 이거 아지민이 당겨달라 나이스아 좋았다. 수비 깔끔했다. 그니까